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re you ready? 우리가 지금 아는 랩 스타일의 사람 이름은 이해 못 할 거야 하지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난 후에 나를 이해할 거야 네가 나를 잡으려 해도 그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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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따기야 모든 여자들은 홀딱 반해 예쁜 언니 찾을 필요 없어 우리 파티 언니들이 넘쳐 언니 stay home follow me see that? 호환한 작년 디디 디디 아직 모르는 건 갈 길이 멀었단 건 난 힙합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단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힙합 활동이란 인물인 걸 하다가 털버린 걸 내가 믿는 건 단 세 가지 센스 다 없어 다시 말해서 절대 타협 안 하고 지금 랩하는 놈 캡피토 L.E.O. 아니면 추퉁박사 틀림없는 떠버리 아니면 L.B.E. 여자들의 엑스트리 아니면 나 역시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걸 널 알겠니? Oh with the 하나 둘 셋 그리고 셋 둘 하나 내 친군 띠치 난 M-하나 마이크를 잡자마자 무대를 태워 구린 MC 난 화이음으로 태워 모두가 알다시피 언제나 멋진 I to the Z 그리고 디끼리 6호선을 타고 바로 B2위를 달려 A.O. 터지않아 cut the crossfader 만약 원하면 보여줄 거야 우린 디끼리와 A.O. skills 널 위해서 하는 거야 Check it out 너들 위에서 하는 거야 한 번 더 Say no 너들 위에서 하는 거야 OK Hit it 이제부터 디끼리가 레벨 학계 약간은 존스럽지만 재미있지 옛날 느낌으로 하니까 신나지 And I like to get the wild wild for the people 하나의 강구 출신 네가 먹고 주의자 먹고 죽이자 임자 있는 여자 먹고 돼지자 아직도 내게 튕기면 넌 존스럽지 아예 알고 보면 넌 걸렸대 순환전 들어가면 그냥 주는데 계속 튕기네 졸라 피곤해 차와 나와 달리 두꺼운 지갑을 내놔 너네 지금 부자니까봐 자 한번 말해봐 Tick tock You don't stop To the tick ticker You don't quit Hit it 토마스를 하다가 울반이 쿵 토마스는 샌의 아들이군 내가 사게 두꺼우면 내 앞에 와직거려봐 이 똥꼴 새끼야 W-W-W-W-W-W-W- 1 쇼 2 쇼 그렇다면 이제 빅박스 보으려 들리시나 We're all the 빅박스 world 만약 더 원하면 보여줄 거야 우린 여기 내 바이든 스킬 넌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에서 하는 거야 한 번 더 너를 위에서 하는 거야 좋다 만약 원하면 보여줄 거야 우린 여기 내 바이든 스킬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에서 하는 거야 마지막 너를 위에서 하는 거야 타락시